안녕하세요. 덕덕시아입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프린치즈볼이랑 체리탕물이랑 라이트불다볶음인데 새로나온 불다볶음이에요. 일단은 프린치즈볼부터 먹어볼게요. 핫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핫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핫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치아있어. 라이트불다볶음을 먹어볼게요. 뜨끈뜨끈해요. 베이스 소스에 찍어서 왜냐하면 bandwidth 물 träx 고기 페이케 따뜻한stell 고기 분열라이트라고 있는데 왜 맵죠? 중독사에 있어요 매운맛깐 치즈볼 매운맛깐 치즈볼 치즈볼 맛집이네 매운맛깐 매운맛깐 진정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데 맛있다 매운맛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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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탕수 오늘 좀 녹았어요 이럴땐 차가운 물이지 마늘 청미도 물 關 흠 형 님 샐러드 매운맛삼 진심 앨범 소스 매운맛 매운맛 대구 탄탄 도둑쥬 짱 맛있다 맵다! 자! 안녕하세요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! 콩글라피아 라면! 안녕!